투자자 두 분 들어오세요. 그중에 한 명은 알아요. 내가 진짜. 전문가 나오나 보다. 잠깐만. 아 세호야. 아 영지야. 아 영지야. 아 뭐야. 세호야. 아 이 형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 뭐야 이게. 이 형 자가 형. 아 향수 냄새. 보따리 장수 빼요. 아 냄새 씨 아니에요. 아 향수 냄새. 아 향수 냄새. 천천히. 천천히. 뭘 뿌린 거예요. 미안합니다. 천천히 담아. 아 나 씨. 하나 셋 한 명 동시에 하지 마시고 한 번씩 좀. 구리 팔찌 뭐예요. 구리 팔찌 아니고요. 아 정말. 물기가 많이 들어가던데. 구리 팔찌는 아니고요. 10원짜리 녹여서 만든 거예요. 10원짜리를 녹인 적은 없어요. 정확히 백화점에 가서. 백화점에 가서. 저에게. 아오. 주는 선물입니다. 자 이제 조용히 하세요. 영지가 왔으니까. 아니 뭐. 세 명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. 무슨 난들아. 아니 아니. 아니 근데 저는 새 오빠가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평소에 못 봤어가지고. 긴장을 참 하는 거야. 항상 이렇게 어깨 당당히 펴고 이러고 있는데. 저기 뒤에서 계속 발을 동동 구르면서. 사실 가만히는 못 있더라고요. 아 오프닝은 좀 긴장을 해요. 왜냐면 이제. 동력이 들어오니까.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. 어떤 그 신발 신고 왔어 운동화. 그때 그거. 이거 어디 거야. 괜찮아요. 네. 아니 오늘 약간 성공한 느낌으로 오라고 그랬는데. 아. 아니 주식을 해요. 아 주식이요? 하죠 하죠. 하는데. 아 좀 말 조심하겠습니다. 제가. 수익이 괜찮니? 뭐 아시잖아요. 뭘 알아요. 그래도 뭐 저는 막. 야 얘 주름이 더 깊어졌어. 안 되는구나 주식이. 잘 돼요. 잘 됐어. 기쁨의 주름. 기쁨이 계세요? 야 너 세호 오빠 뭔가? 뭐가 달라졌는데. 이렇게 다. 산거야. 간이 안 좋은거 같은데. 산거야. 간이 안 좋은거 같은데. 산거야? 간이 안 좋은거 같은데. 얼굴부터 꺼매줘요. 솔톤이야 약간. 풍돌이 이만의 메천자가. 풍달이. 풍달이 팔자. 여러분들 대단해 주시는 거예요. 하하하하